XSFM입니다. I, D, W, K 90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90분 뒤에 뭐 있는 거 아닌가요? 90분 뒤에는 넥센의 경기 사람의 처지가 그 사람의 입장을 결정합니다. 다수의 한국 남성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가가 국민을 모시지 않고 부리는 현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숨은 부조리를 먹도하며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국방은 국민의 돈과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국민의 돈과 힘을 쏟아부었더니 국방이 탄탄해지기는커녕 엄한 사람들이 배를 불리고 장병들의 지적 수준은 전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2015년 10월 3번째 주말에 히스테리 사건 8 그것은 날기 싫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산의 청취자 여러분 한반도는 조금 쌀쌀해졌고 주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히스테리 사건 8 그것은 날기 싫다의 최근 프로듀서 UMCU인데요. 본능적으로 제가 야구 얘기를 하려다가 입을 꾹 떼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준플레이오프 결과를 모릅니다. 이게 해가 간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3주년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3주년 기념회차잖아요. 150회가 기억나네요. 매해 지금 플레이오프 얘기를 세 번째 하는 거네요. 매해 플레이오프에 넥센이 진출하지 않았나요? 3년째 지금 진출은 했죠. 그 아이실이 시작한과 동시에 넥센은 강팀이 됐죠. 굳이 말하자면 말입니다. 이용 상임수석을 소개합니다. 그 아이실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원래부터 최강팀 원래부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축구팬들이 보기엔 그래요. 쟤네들은 영원할까 우리가 삼성라든지 보는 거랑 똑같아요. 안 내려갈 팀은 안 내려간다. 하지만 왜 전북은 한 시즌에 두 개의 우승컵을 차지할 수 없는가? 그런 거나 고민하고 있고 평범한 강팀임에 불과하지 않느냐 2연속 우승은 네. 마이클 조동 사장이 선수 시절에 자기 광고를 찍다가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한 손가락에 챔피언 반지를 두 개를 끼고 있는 나머지 손가락 네 개 손가락에는 하나씩 끼고 여섯 번째 우승을 했을 때 였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나 효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제사 욕심이 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죠.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고 있고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바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저께 들었던 문재인 대표의 악에 바친 한마디가 매우 기억에 남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뭡니까? 까이 거 정권 바뀌면 1년 뒤에 바뀐다. 교과서? 교과서. 네.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네. 물론 저는 다시 한번 야구로 돌아서 이야기를 하면 내년부터는 9.1역에 음... 5시에 출발하면 7시 반에 도착하는 야구장에 가서 진짜 거기 교통 헬인데 지금도 헬인데 야구를 봐야 됩니다. 거기 동구장이 아니라 도로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주차를 하려면 주차가 500대래요. 18,000석인데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 그럼 단순 계산해서 카푸를 차 내에 몇 명이 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알아요. 기네스북 기록 있어요. 마티즈에 23명 탄 거. 되게 옛날 조각품 같고 멋있어요. 그게 되게 인류의 힘듦을 보여주는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서울시는 입장이 당연하며 합리적입니다. 큰 똥을 쌓고 많은 1,8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고 지금부터 그 적자를 메꿔야 되는데 경기장의 운영으로 메꿔야 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엑소가 콘서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고척돔의 첫 테이프는 엑소가 끊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그 고척돔이 여왔던 그 순간에 고척돔을 검색해보죠. 그러면 고척돔 양도 이렇게 나와요. 양도? 그게 관련 검색으로 나와요. 연관 검색으로. 그래서 드디어 서울시가 광고권을 양도하나 보다. 엑셀웨어로즈한테 두근거리면서 봤더니 엑소 콘서트 표 양도하실 분을 찾고 있는 간절한 팬들의 트윗으로 넘쳐나더라고요. 고척돔 양도. 고척돔을 양도받을 기세? 그런데 그런 콘서트를 늘 할 수는 없습니다. 엑소가 출마를 해야 돼요. 수익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광고권도 양도 못하고 그리고 넥센 히어로즈를 옥죄어서 목동에서 쫓아내고 고척돔으로 맞아야 됩니다. 엑소가 출마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야구팬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한데 지금 서울시라는 큰 지자체가 해야 할 대전제 물론 인천광역시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빚갚기. 빚을 갚자면 해야 할 일이죠. 그 와중에서 저는 히어로즈 팬으로서 아무래요. 히어로즈가 쓰러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우 큰 이권을 놓고 동전의 양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할 때는 그런 아쉬운 선택들이 나오죠. 부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를 선택했더니 여러가지 바보같은 좋게 된 일들이 묻어나는 군장병 좋게 된 사연을 잠시 후에 일부 트위터 리언들에게 일부 네티즌들에게 그 알신 스탭으로 오해받는 스탭이라니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보다 별로 안 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저런 신발 신은 사람 사무실에 안 들여요. 왜요? 왜요? 깨줘야지 해. 산지 얼마 안됐는데 저의 패션 멘토이신데 그 아저씨 스탭은 절대 아닌 당신의 컴퓨터를 고쳐주지 않는 어떤 분을 선각자를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하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티비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명소! 상상 이상의 맛 녹원 간장게장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눈이 편안한 아마스 시력보호 필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긴 삼겹살밖에 몰라? 내가 잔소리하면 내일은 목살 사올 거지? 에이 아니야 녹원!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녹원 간장게장 엑셀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어! 내 폰! 아이씨 어제 산 신상폰인데? 뭐? 액정 수리비가 20만원?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컴스텐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순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우리 아이 영양간식을 찾고 있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여전히 목이 뻐근한데 아마스 필름이 무슨 소용이냐는 사용자들의 열아같은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나비효과로 설명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뭔가 상상을 하신 것 같아 광고주께서 절대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파스처럼 목에 붙이시면 안됩니다. 청취자분들이 우리 국방위의 럴커 김강진 의원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래요? 김강진 의원 요새 팟캐스트 유재석이죠? 그렇죠. 가장 잘하고 가장 식상한 인물이죠? 네. 본인이 말하면서 다른 사람 말할 기회 주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뭐요? 평소엔 안 그러는 양반이 아 요새는 그래요? 뭐 그러는 것 같던데요. 아 많이 바뀌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아니야 그건 자기 당에서 돈 내는 팟캐스트인데 자기 당대표가 나왔는데 뭘 떠들어요? 공천이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살려달라고 전라도에 내려갔는데 그래도 임기 중에 박근혜 대통령 바로 뒷자리에서 사진도 찍고 하여간 이제 뭐 호국보훈의 자리다 6월 25일 주간이다 10월 1일 주간이다 그럴 때마다 김강진 의원 찾는 청취자분들이 많은데요 아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분은 거기에 김강진 사절 네 이러고서 다음 주에 나오면 어떡해? 하여간 10월 한 달 동안 군대 얘기를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국방위에 딱 한 분 모시고 싶은 분이 있는데 김강진은 빼고 아 있어요 아 말하 말하고 이응 아 이응 아 입이 근질 참고로 문 씨는 아닙니다 네 입이 근질근질 아 이응 근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응 시옷 안 나올 것 같아 이응 시옷 윤서인 아니다 네 군대 얘기 그리고 또 한동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응한테 선물을 줘야죠 시간 내내 군대 얘기 끼어들어서 상관없는 타이밍에 군대 얘기 안 해도 되는 군대 얘기 시간이 됐습니다 시사 해설인데 네 그리고 이 군대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군 나쁜 비리 전문가 레인이걸 이준행 예비역병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이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준행 선생은요 그 할실 XSFM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비역도 아니시지 않나요? 끝나가요 내년까지 하던가 예비역도 아니에요? 저는 예비역도 아니에요 2000년대 이후에 2000년대에서 2010년 사이에 군생활을 했던 아저씨 세 명이 앉아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군을 가실 분들 군에 다녀오신 분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특성상 대한민국의 현행 제도상 여성 군장병은 체감하기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징집된 사병을 위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싸지방 사이버 지식정보방에 대한 이야기 네 인데 저는 읽어보고서 이렇게 해괴한 그러니까 해괴하다기보단 이렇게 숨어있는 꼼꼼한 디테일 속에 군 악마가 있는데 이걸 다른 언론이 챙겨내지 못했다라는 것도 많이 아쉬웠고 국감으로 얘기하면 이번 국감에서 아무도 얘기 안 했다 이것도 되게 이상했고 네 결국 또 시대의 선각자 이준행 병장에 힘을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런 이름이 등장합니다 m플러스 대쉬 v.kr 이게 그냥 이름 들으면 게임 아이템 파는 중개업체일 것 같아요 대충 그런 아니면 무슨 이상한 에이전트 뭐 이런데 광고 에이전트 뭐 이런데 아니면 뭐 이상한 연애 기획사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도메인 이름에 하이프는 안 쓰죠 어지간하게 상식적으로 치신다 도메인 이름에 하이프는 안 쓴다 빼기는 안 쓰죠 보통은 우리도 엑셀스몰 할 때 하이프는 칠까 하다가 너무 거지가 돼서 뺐는데 하이픈이 들어간 것 중에 뭐가 있죠 좀 유명한 게 하이픈이 들어간 사이트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 있나 많이 쓰는 게 피싱 사이트 스믹싱 사이트 뭐 이런 거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가 네 잘 없죠 그런가 네 그렇죠 하여간 저희들은 이준행 선생의 블로그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 레인이걸닷컴 아닌가요 그럼 다른 거 나오지 아 레인이걸닷컴 가면요 레인이걸 선생이 만든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사이트들만 죽 나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레인이걸 선생의 저술은 볼 수 없어요 이분의 글은 딴 데에 올라가 있죠 네 블로그스팟닷컴일 거예요 네네네 이 도메인이 기묘하다 네 기묘하다 네 근데 원래 군대에는 기묘한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훈련소에서는 마스타가 무슨 장군의 별명인 줄 압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죠 하하하하 마스타 같은 그리고 이준행 선생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는데 진짜 이 M플러스-V.kr이라는 이름은 정말 맛스타처럼 기묘해요 하하하하 그리고 저도 제대하기 직전에 먹어봤어요 버니언 알아요? 버니언? 버디언 버디언 그래 버디언 버디언 알아요? 전설의 버디언 버디언 나는 버디언 1번 에디션을 먹었어 1번 에디션 시험 판매된다고 했을 때 아닌데 저 이등병 때 먹었는데 진짜? 네 그 파란색의 글자 글자? 네 역시 윗군번은 다르고 하하하하 국물로 갖다 준 거 아니야? 하하하하 사발에 양파 과즙 음료 근데 또 마시기 전에 기분이 나쁜데 그거에 비해 맛이 또 있다? 하하하하 나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깡통에 든 음료의 맛을 생각하고 먹으면 그지 같은데 네 양파 음료는 보통 팩에다 팔아서 시장에서 팔죠 약재상량에 대해서 근데 그게 경동시장에 경동시장에 헛게 말린 거 옆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캔으로 나오니까 밥 먹고 먹고 저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 M플러스라는 이름의 유래 여기서부터 중요한 추적이 시작됩니다 이 M플러스는 뭐예요? M플러스라는 그 브랜드인데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군인공제 외에 아 M 알았어 밀리터리다 네 군인공제에서 쓰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군인공제 브랜드 이후에는 그 브랜드는 안쓰네 만해 그런 기사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군인공제가 납품하는 모든 물건들에 이 로고가 붙어있어요 M플러스가 붙어있다 빨간색으로 M이라고 써있고 흰색으로 그냥 플러스라고 써있는 정체불명의 로고입니다 근데 그게 장병들이 먹는 모든 식자재에 다 붙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저희들은 군생활 사병으로서 생활을 해봐도 사실 간부분들도 어느정도는 아시죠 뭐 급식관리하시고 이런 분들도 아시고 아시는데 장병관리하는 지휘관 다 해보니까 아신단 말입니다 그 군인공제회의에서 납품하는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건 PX에서 판매가 되기도 하고 보급용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마스터가 PX에서 판매는 그거 누가 사 보급이지 그렇죠 그럼 그 보급이라는 건 국가의 돈을 어딘가에 지불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납품을 해서 받아오는 걸 테니까 이미 그게 군인공제잖아요 군인공제는 이미 국가의 돈을 받아가면서 물건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저는 관심 없다가 이제야 느낀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아무 생각 없다가 군인공제에 대해서 뭘 궁금해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군인공제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회죠 일단 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인데 왜 회사로 되어 있을까 보통은 사라고 하잖아요 주식회사 등록회사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여긴 군인공제회인데 여긴 기관이잖아요 네 군인공제회법이라는 법도 있어요 군인공제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률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나 공무원분들 혹은 교직원분들을 위한 공제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 경제회 경찰공제회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군인공제회도 마찬가지고 그 군인공제회는 이제 군인들 특히 간부급되는 이제 직업군인분들의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사업을 하죠 떼서 이제 그 공제를 해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돈만 불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해요 그 교직원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보험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땡땡카 이런 거 있어요 그 그것도 이제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높은 차? 네? 아닌가? 아니야 그 교육차 있어요 교육차 교육차?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류의 수익사업은 교육공제회에서 하는 그런 류의 수익사업은 실제로 보험은 금융업이잖아요 실제 본질은 그걸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뭘 해도 되긴 해 그런 의미에서 군인공제회도 마스탈 납품하는데 그걸 먹고 장병들이 뭐 독감에 걸리고 막 배탈이 나고 그런 것만 아니면 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겠어요 물론 내부거래의 느낌은 강합니다만 네 다른 공제회에 비해서도 매우 규모가 큰 편이다 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기본적으로 군에 납품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걸리는 건데요 뭐 제안군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납품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매일같이 50만이 먹으면 네 기본적으로 군에서 소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군은 뭐 당연히 소비 집단이니까 그 안에서 제공되는 공중전화도 설치를 할 것이고 아 공중전화 네 그리고 뭐 자판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EPX 옆에 붙어있죠 보통 그러면 이 자판기 돈을 누가 가져갈까 싶으면 자판기에서 캔을 꺼내가지고 먹고 이제 갈 즈음에 트럭이 하나 와가지고 아저씨가 괜히 이제 뚜껑 열어가지고 돈 털어가지고 그냥 가시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군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슈리닝 입고 가시는데 저 아저씨는 누구까 라고 다들 궁금해해요 맞습니다 슈리닝을 오후에도 입을 수 있는 건 민간인밖에 없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일까 그런 것들이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각종 이권 사업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뭐 군화를 제공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맞습니다 뭐 비복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 군복은 누가 만들어서 제공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전시회는 당연히 그걸 알아서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징발해가지고 뽑아내는기는 하는데 평시에는 이거를 이제 민간에서 조달을 할 거란 말이죠 어디선가 민간에서 조달을 할 적에 투명하게 이제 입찰을 받아가지고 조달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보통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종류의 시비가 붙는 형태의 입찰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싸지방인 거죠 싸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조달을 하는 걸 만약에 그걸 군이 다 주체로 해서 그냥 민간으로 돈이 흘러나가는 법 없이 엄밀히 따지면 군인공제는 군인이라기보다는 민간입니다 그렇죠 민간의 돈이 세나가는 거 없이 국방비를 국방비로만 쓸 수 있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피복 만드는 부대 보수대 네 마스터 만드는 부대 쌀국수에 스프 담는 부대 아이고 쌀국수 생각하니까 기분 더럽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병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다 민간에서 만들어서 사오잖아요 국가가 국가 돈을 주고 근데 그중에서 싸지방이 있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저만 해도 사실 싸지방을 모르고 전역한 세대거든요 저는 그런 게 생기려고 공사질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싸지방이란 뭡니까 이 싸지방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꼬여 있어요 200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6월에 경기도 연천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터집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이병이라고 하는 그 장병이 막사에 수류탄을 던져서 다른 장병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동료 장병들을 죽인 이유가 극심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에 동료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이제 군 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군 내 부조리들을 척결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많은 대책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이후에 군대 가셨던 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선진병형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못 듣고 전역한 말이다 그래요 선진병형과 녹색 성장은 다 똑같은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선진병형인데 그 선진병형이 일합쓸이고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저모 야간 저모를 잠깐 이제 느슨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조치도 취해요 그 방법에서 취하면서 그거 어차피 행복하니 좋은 사람이 오늘 들어왔으면 그냥 취침 좀 해주고 사실 그렇죠 뭐 괜찮으면 대충 그냥 해주고 그냥 끝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병영 생활을 좀 더 느슨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자라는 그런 대책들을 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병영 생활 대책 뭐 이런 회의에서 병사들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것들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가 있으니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지 않게끔 군내 PC방을 설치해라라는 지시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대 PC방 사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 얘기는 들어봤다 네 중대 PC방 네 그래서 중대별로 PC방을 이제 만들어서 장병들이 가족들과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리고 뭐 그리고 그때 던졌던 떡밥들 중에는 학점을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들어본 듯 말 듯한 이야기들 당시가 인터넷 강의가 한참 유행할 때라서 인강의라고 하죠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긴 한데 그 산업이 조금씩 늘어날 때라 EBS 아이도 생기고 그럴 적에 군에서도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학점도 받고 공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라는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개 중대에 PC방을 설치를 해보고 이제 그 실제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근데 그 사업자가 몇 개 회사가 입찰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군인공제회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그 몇 개 회사는 엑스트라 비용 받고 나오는 배우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그 탈락된 업체에서 이제 소송 겁니다 이 입찰은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소송 걸어요 그 관련된 기사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한겨레도 있고 합니다 네 제대로 입찰 업체에 대해서 점검도 안 했다 네 결국에는 지금도 군인공제회가 계속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프로레슬링하고 앉았던 거다 군인공제회 주려고 일단 사이버 지식정보방 사지방이라는 게 중대 PC방이라는 거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군대 중대가 몇 천 개가 되잖아요 그거밖에 안 될까요? 많겠죠 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중대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PC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대 하나에 몇십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대 한 건물에 몇백 명만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컴퓨터를 쓰고 PC방처럼 인터넷을 쓰려고 하면 줄 서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쫙 줄 중대 하나면 사병들로 구성된 중대나 대대라면 거의 생활관 건물 한 층에 하나씩 피방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야전 중대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혹은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다 떼어넣을 수도 있기는 한데 특전 중대는 12명인데 그 사람들은 다 부사가 아니라 필요 없어요 사병들은 많잖아 중대 하나에 그렇죠 근데 그 중대도 많잖아 여기서 사실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께는 여공분들도 계시는긴 하지만 직업군이라고 얘기하는 하사관 부사관 그리고 부사관과 장교 장교 모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끝나면 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집으로 가든 아니면 자기 숙소로 가든 퇴근 가면 거기서 인터넷도 쓸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그렇죠 하지만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안 되죠 모두 통제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한테 컴퓨터를 일제히 지급을 하는 건데 주워가지고 그냥 쓰라고 해도 각 막사당 20대 정도 혹은 10대 정도로 산다고 해도 컴퓨터 10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전국적으로 일제히 보급한다고 하면 컴퓨터 만드는 그 당시 회사들 삼성전자 안에 삼보 컴퓨터 보는 회사 있었죠 그 회사들로서는 엄청난 이득인 거예요 한꺼번에 사주니까 그럼 이건 엄청난 이권 사업인 거죠 사업 규모가 거의 천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못해도 다섯 자리 정도의 컴퓨터는 나갔겠네요 그렇죠 펜티엄급으로 쫙 나갔는데 그 컴퓨터만 나가는 것도 아니죠 모니터도 나갈 것이고 랜 공사 들어가고요 회사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터넷선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인터넷 회사들 중에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벌었겠죠 그렇겠죠 이제까지 인트넷으로 그냥 자체로 조달했던 그 내부선이 아니라 외부에서 손을 땡겨와야 되는데 보통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었을 것이다 사실 군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전방 같은 경우 대부분 굉장히 오진대 있잖아요 양구 인재 듣도 보도 못한 시골에도 막 군부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다 인터넷을 쫙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인재와 양구의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지명을 늘 듣고 삽니다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지나쳐보기도 했습니다 저와 초코는 황태를 참 좋아합니다 자 여간에 양구 인재 장병력으로 힘내시고 비록 듣고 보아왔지만 어쨌든 그만 얘기했대 병사들이 살았던 곳과는 멀리 있는 그런 곳 보통은 인터넷선이나 그런 것들은 도시에 쫙 깔리지만 그리고 시골은 잘 안 깔아져요 전신주로 쫙 깔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깔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구리선부터 시작해서 냉공사 시설공사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PC방 만들려면 닥트도 깔아야 되고 거기에 온갖 장비들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닥트공사도 장난 아니죠 그렇죠 선을 쫙 깔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책상도 납품을 해야 될 것이고 선풍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 엄청난 거예요 그 안에도 맞습니다 그것들을 쫙 까는 굉장한 이권 사업이었는데 결국 그 사업을 군인공제회가 받았어요 냉큼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거는 사실 사병들이 인터넷도 쓸 수 있게 해줘라는 얘기만 했었던 건데 이게 사업이 된 거죠 누군가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 사업이 시설공사 사업이 아니고 PC방 사업이 된 거예요 시설공사가 아니고 네 시설을 납품하는 건설업이 아니라 장병들을 대상으로 PC방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을 받아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PC방 영업권을 따냈다는 건 심지어 50만 한 3, 40만에 해당하는 사병들 3, 40만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줄지도 않고 이용량도 꾸준한 고객들이 꾸준히 들어올 전국에 수천 개에 달하는 PC방 사업권 딴딴한 사업권을 준 거 아니에요 이 비슷한 거의 전국 최고 규모의 PC방인데 엄청난 거죠 프랜차이즈인데 이건 사실 이용자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사병이 거의 40만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 친구들을 계속 쓸 거란 말이죠 그건 비슷한 사업 규모로는 교통카드 사업이 보통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서울시민 천만 명 정도가 쓰는 교통카드를 만드는 사업자가 지금 한국 스마트 카드죠 딱 하나로 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전 시민의 모든 이동 경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통비를 지출하는지 좀 더 기본적으로 나와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뭐 이런 거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이런 것도 나오겠죠 레이니걸 선생은 거기에 집중하시는군요 저는 듣자마자 야 영생을 누릴 부 사실 화수분이죠 한 번 사업권만 받아내면 이제 쭉 가는 거니까요 PC방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게 공공기관 혹은 군에서 장병 복지 차원에서 장병 복지 차원에서 추진했어요 추진했는데 복지 차원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PC방을 입점시킨 겁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이상하다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쫙 깔려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비슷한 거로는 군의 공중전화 사업이 있죠 맞습니다 군인 남자친구의 전화 받아본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154일 154일 이런 것들로 해서 전화 걸잖아요 꼭 그러면 몇 초 내 누르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이러면서 돈은 또 내가 내줘야 되고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그거네 다른 쪽의 입장에서는 전화 안 받고 싶고 전화 안 받으면 또 징징거리고 뭐 이럴 테니까 그러면 그 공중전화를 누가 설치하겠어요 이것도 되게 간단한 겁니까? 군인공제회요? 이건 사업자가 여러 곳이 막 들어갑니다 결국엔 지금도 군인공제회긴 해요 아 그래요? 헐 이건 마치 군 입찰이란 뭐 다섯 개의 회사가 입찰해서 군인공제회가 낙찰받는 게임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 SI업체의 납품이나 비슷한 건데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설치 공사를 기존에 해봤던 업체가 또 받는 경우도 많고 구간이 명관이다 해가지고 받는 것도 많고 사실 여러 종류의 시설 공사를 한꺼번에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통신 같은 경우 그러면 PX 그 매점이죠 매점에 들어가야 되는 카드 결제 시스템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연결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 카드 결제 시스템을 수주 받은 업체가 PC방도 수주 받고 공중전환도 같이 수주 받았다고 하면 인터넷 선이 하나만 들어오면 돼요 동네에 그거 하는 업체들이 그렇죠 한꺼번에 납품하는 업체 말고 다른 업체로 두세 개로 입찰 수주를 받게 되면 동시에 여러 개 선이 들어오겠죠 땅에 있던 선 똑같은 거군요 카드 결제 때문에 선이 필요하구나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란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적에 동시에 어떤 게 진행이 되었었냐면 군 PX의 카드 결제 시스템 등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간 통신선을 누가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됐어요 이거를 군인공제위가 받아냅니다 이야 이거 크구나 이야 이 첩첩 산중이네요 이거 수익률 조끼가 이거 그 물뚝식으로 얘기하면 구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사오식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매우 큰 구찌다 거기에 하나 더 들어있는 게 군에서 쓰는 인터넷 군 일반 업무용 인터넷을 써야 되는데 이 인터넷 선을 누가 설치할 것인가 같이 걸려있었어요 정보과나 아니면 군사우체국 이런 부대시설들이나 이런 곳에 인터넷들이 있죠 네 그리고 사령부나 이런 데서도 인터넷 쓰긴 쓰니까 전산실 드라이버 받아주고 네 그런 것들을 위한 인터넷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업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헐 그러면 이거를 누가 받아가지고 해야 가장 알뜰하게 국고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업체가 다 받아갑니다 알뜰하게 네 한 업체가 알뜰하게 물론 나중에 하나를 받았는데 그걸로 더블로 청구해가지고 이제 걸렸어요 네 그거 관련된 기사도 나옵니다 이제 PC방 차리겠다는 얘기는 이쯤 들어오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홀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는 수준인데 보고 있으면 이준행 선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거는 CJ가 떡볶이집 차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자산규모 5조 회원수 17만명 직영사업체와 법인이 7개 골프장이 3개 금호 타이어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거는 최근에 유명한 일입니다 네 금호가 흔들리니까 요새 쌍용건설을 법정관리에 이렇게 찹 밀어넣은 장본인 중 하나 그리고 군인공제 빌딩은요 직접 가보시면 알아요 아 팬시해요 은근히 그러니까 타워팰리스 근처에는 큰 건물들만 많으니까 눈에 딱 띄지 않는 것 같은데 혼자 상당히 팬시합니다 나름 동학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외형만 놓고 보더라도 대기업이 더 잡아먹을 거 없나 하고 골목상권 들어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면적이 우리나라만 하고 인구가 한 100만명 되는 나라의 인터넷 시장을 혼자 먹는 어떤 회사가 생각났는데요 뭐래 그게 그러니까 군대라는 곳이 사실 어떤 정보의 서만이었습니까 아 그런 표현이구나 그런 표현이구나 네네네 전국의 인터넷망을 독점해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느낌인거죠 한국만한 나라에 네 한 100만명이 있고 인터넷하는 업체가 하나다 아 신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업체가 선두 깔아주는 업체고 컴퓨터도 납품하는 업체고 PC방 독점 프랜차이즈 이런거 그리고 닥터공사도 해주고 카드결제용 선두사 다시 깔아주고 아 대박이다 짱이다 진짜 대박이다 감탄도다 진짜 대박이다 이런걸 물어야 부자가 되는구만 그리고 그 사이트의 이름 M플러스 하이픈 V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유추가 쉽네요 M플러스 하이픈 V 점 KR 이라는 사이트 에 딱 들어가보면 뭐 이런저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쓰는 컴퓨터 선 이런 것들이 다 유료고 돈이다 그러면 검색을 일삼는 포털만큼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만들어서 납품했구나 라는게 확실하다 왜 M플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얘기죠 이 군인공제의 PC방 사업에는 포털세이트까지 붙었다 납품 내역에 일단 PC방이 쫙 깔려있으니까 그 PC가 켜지면 뭐 시작페이지가 당연히 뜨겠죠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PC방들의 시작페이지가 어지간하면 네이버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이버로 되어있고 이용이 자주 얘기한 말 있죠 구글이 되어있으면 컴퓨터 고장났다고 뭐라 그런다고 네 컴퓨터 고장났다는 민원은 대체로 구글이 되어있는 곳에서 네 다음이 뜨면 애기야 인터넷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있고 네 그렇습니다 프로색이 안나온다 하면서 그런 식인데 사실 그런 PC방에서 시작페이지를 누가 먹느냐도 포트사이트 업체들이 굉장히 혈안이 되어있는 이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아 그러네요 게임 런처 게임 런처를 깔면 시작페이지를 네이버로 바꾸기라는 옵션이 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슷한 거로는 사실 백신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를 할 적에 네 V3 라이트 이런 것들 백신 그건 다음으로 해놓죠 네 툴바 이런 것들 이것도 다 계약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겠죠 V3와 다음과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고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사이트로 바뀌기도 합니다 비슷한 거로는 알약인 알집이 알약 깔면 신세계 사이트 깔아줘요 줌닷컴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줌닷컴 줌인터넷이라는 그 업체가 줌닷컴도 만들고 알약도 만듭니다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네 거로 바꿔버린 거예요 돌리는 중이군요 네 맞아 맞아 원래 이스트소프트에서 만든 포털을 해가지고 줌했었는데 네 지금 회사명도 바뀌어있는 상태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작페이지 점유율 혹은 시작페이지를 뭘로 바꾸느냐도 굉장한 입권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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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그냥 네이버로 둘까 다음으로 할까 막 그냥 안 그래도 돈 많이 벌게 됐으니까 기쁘게 막 이러다가 옆에서 진짜 똑똑한 어맹뿌 같은 사람이 포털을 만들면 되지 이러마 그러자 아 그렇구나 포털을 만들면 3, 40만이 허구한 날 들어오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이것도 좀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비슷한 싸지방이라는 그 사업이 진행이 될 적에 하나의 입권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나라사랑카드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교통카드는 시민들이 교통비만 내는데 나라사랑카드는 아 인생이에요 군인들의 이게 뭔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카드입니다 계좌를 만드는 카드인데 군인들에게 모두 발급을 해주는 은행 계좌예요 그렇습니다 체크카드 같은 것도 하나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는 지금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당시에 전 장병들의 모든 쌈짓돈을 이제 신한은행이 다 가졌다 그리고 60만 장병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신한은행이 다 가졌다 그렇습니다 모든 장병들을 신한은행의 고객으로 만들었다라고 관련된 찬사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었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사이버지식정보방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을 적에 시작 페이지가 신한은행과 같이 만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라사랑 포털이라는 이름이었었고 나라사랑 카드를 이용하는 것과 그 카드를 가지고서 월급으로 나와있는 몇만 원 나오는 그 월급을 가지고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도 어떻게 결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피복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사이트가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첫 사이트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나라사랑 포털이라는 그 이름이 군장병 공식 포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군장병 공식 포털 그러면서 M 플러스 V V 또는 M 플러스 U 라는 도메인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도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개편했는데 처음에 M 플러스 V였고 그러다 M 플러스 U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M 플러스 V로 또 바뀐 거예요 지금 모르고 선거 때만 쓸 거 아니야 1년만 사 싸게 해 싸게 해 이랬다가 아 그렇구나 누가 만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이게 홈페이지를 만약에 계약을 하면 그 업체한테 야 이제 그만하고 다른 회사랑 하자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의 권리를 그 회사한테 준 상태로 계약을 해제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도메인 아이디나 비밀번호나 그런 것들도 다 넘겨주면서 이제 인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 업체에서 계속 그냥 관리하다가 까먹을 때쯤에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누가 이거 관리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메인도 바뀌고 사이트 이름도 바뀌기는 하는데 어차피 PC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통째로 이제 덤프로 떠가지고 이미지를 쫙 깝니다 이제 PC 초기화라고 얘기하죠 하드디스크를 이제 초기화하는 건데 옛날에는 고스트 뭐 시멘텍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노트고스트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작 페이지 바꾸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냥 바꿔가지고 쫙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중앙에서 아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도메인을 바꾸면 되죠 아 그러면 세심하고 실력이 있는 왜 웨이전시가 있을 필요가 없군요 네 그냥 계속 주소 네이버 V 네이버 U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면 되는 거구만요 어쨌든 이 도메인들이 조금씩 바뀌기는 해도 공통적으로 M플러스라는 그 브랜드는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리고 M플러스라는 이 도메인들의 소유권이 누군지를 이제 후위즈 같은 데서 쳐보면 군인공제의 CNC라는 회사가 나와요 네 CNC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SKCNC도 있고요 네 비슷한 걸로 LG CNS나 삼성 SDS 같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SI 업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공사 같은 것들을 발주해가지고 쫙 가는 그 업체인데 군인공제회도 군인공제회 CNC라는 회사가 있어요 군인공제회의 기관 밑에 자회사군요 재벌이군요 재벌이구나 군인공제회가 이제 많은 돈들을 이제 군인들의 돈을 받아서 사업들을 벌리는데 그중에 건설사업들도 있고 이제 마스터 만드는 식품회사 제일 식품이란 회사죠 그 회사도 있고 그중에 CNC라는 회사가 이제 군에서 통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발주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의 소유로 싸지방의 첫 페이지를 차지할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군인의 든든한 벗이고 나쁘게 말하면 거의 가장 큰 규모의 거머리인데요 그러네요 이쯤 되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필요 없는 회사예요 필요 없는 기관 수준이에요 공제회가 그 회원들 즉 이제 퇴역 군인들 앞으로 퇴역하게 될 군인들 에게 이윤을 돌려주는데 이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이유는 전 느껴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거든요 나라사랑카드는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야당말로도 저야 뭐 군대에서 그 나라사랑카드를 받았으니까요 저는 받은 적 공무중에 아 진짜요? 전 못 받았어요 카드를 해주는 것만 해도 일괄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얼마 정도의 떡고물을 누가 가져갔을지 은행이 가져갔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근데 제 후임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했던 그 얘기가 생각나요 세탁기는 공짜였어요 늘 고장나면 이제 행보관님들이 힘들어 하시죠 보급수물관님들이 세탁기는 공짜였는데 그 옆에 있는 미제 건조기는 천원이었어요 아 진짜? 네 시간 바쁜 장병들이 불침번을 서다가 빨리 빨래하고 빨리 말려야 되니까 그리고 건조기에 넣어서 돌리면은 브레이브맨하고 양말이 쫙 다린 것처럼 예쁘게 나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건조기 애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건조기에 대답되고 제 후임 중에 한 친구가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월급 회수해가는 도둑 그럼 그 천원은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 건조기? 군인공제? 진짜? 아직 알 수 없어요 사실 분명히 거기 앞에 써있던 글자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가져가진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보급병이어서 아는데 세탁기 건조기 보급코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대에서 소유가 있으면 그냥 줘야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 돈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료였어야 천원짜리 집어넣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돈을 받아가지?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PX에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PX에서 파는 거 먹는 거 정말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방학간 가는 시간 그때의 돈을 쓰지 않으면 군장병은 그 당시에 돈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병역 내에서는 근데 나라사랑카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버지식정보방이 등장한 다음에 두 가지 커다란 경제적인 압박이 생깁니다 하나는 온라인에서 들어가는 돈 초기에는 그 도토리를 사고 온라인에서 들어가는 돈 그 다음은 담배값 그 두 가지가 장병들을 많이 얼검했습니다 보급연초가 줄어들고 그래서 자기 돈을 내가지고 사야 되고 담배를 실제로 담배를 한 달에 두 간만 사도 몇 년 사이에 인상됐던 사병의 봉급 인상분이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PC방 가서는 PC방대로 돈을 씁니다 사용요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의 든든한 군인공제가 있다고요 세금을 쫙 뿌린 다음에 그러면 돈의 돈의 순환은 그렇죠 세금을 병사들한테 뿌린 다음에 세금을 또 군인공제에다 대고 뿌립니다 그래서 군인공제에다가는 그런 특명을 주는 거죠 우리가 세금으로 뿌린 병사들의 월급을 다시 환수해와라 그럼 군인공제에는 세금도 받고 월급도 다시 환수해오고 세금을 더블로 버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준행 선생이 지적해주신 바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기가 막힌 충격적인 이름이 또 하나 등장할 겁니다 이야기는 아직 절반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지금도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제가 나오는 방송은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XSFM입니다 다른 대기업 건강식품도 많잖아 딸기나 블루베리와의 영양가 비교 가격, 위생, 책임보험, 화학 첨가물은 없는지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안녕하세요 믿어도 되는 조립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조립PC 시장은 특이하게도 구매자가 검색을 통해 부품의 가격을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검색을 통해 저희가 취하는 이익이 얼마인지 아실 수 있겠죠 컴스테이션은 끝까지 상담하고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서비스해드립니다 만족과 신뢰의 비용 그 이상은 받지 않는 컴스테이션 011-892-5568 전화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역시 유명한 사람을 알아둬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스타 팔고 피복 팔고 전쟁 시에는 말씀해주신 단어를 쓰자면 징발되어야 맞겠지만 평시에는 군 장병들의 돈을 뜯어다가 배를 불리는 일을 열심히 했고 그걸과 배가 매우 큰 군인공제회가 사이버 지식정보방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사이버 지식정보방과 관련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인프라를 다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수주받아서 처음에 국가로부터 땡긴 돈도 국방부로부터 땡긴 돈도 상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PC방 이용료 및 다양한 명목으로 군 부대와 군 장병들로부터 깨알같은 돈들을 계속해서 땡기고 있다 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는 mplus-v.kr 사이트를 들여다보시면 시간 있으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난 이제 이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 일단 플러스V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뉴가 m갤러리 m커뮤니티 만화 병영생활 안내 공지사항 뭐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게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나라사랑 포털이라는 초창기 사이버 지식정보왕 첫 화면에 메뉴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이러닝 병무정보 금융정보 커뮤니티 컨텐츠 위문몰 나라사랑 카드 뭐 이렇게 나와있어요 돈 받는 것도 좀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진짜 어떤 지식을 주기 위한 구색을 갖추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네요 그것도 그렇고 흔히들 얘기하는 군 복지에 대한 것들인 거죠 민간과 군의 한 중간 정도의 역할을 자임했다면 지금은 그냥 상업 사이트의 느낌이 강하네요 과거에는 군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복지 뭐 금융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뤘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갤러리 커뮤니티 많아 뭐라는 식으로 써있는데 갤러리가 우선이야 갤러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어디서 보던 단어일까요 이게 갤러리 서브 메뉴가 걸그룹 여자 스타 스포츠 취미 뭐 판 이슈 뭐 이렇게 따라서 갤러리는 이 갤러리는 PGA 투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민사동 투어도 아니죠 네 그 갤러리의 걸그룹은 뭐 소녀시대 태연 티파니 뭐 유리 서연 이런 식으로 쫙 나와있고 나인뮤지스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 눌러봤어요 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제목 이미 갤러리다는 이름 자체도 많이 듣던 건데 거기도 많이 듣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유 갤러리를 일단 눌러본 다음에 거기서 아이유 갤러리를 처음 눌러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뭐 그냥 뭐 아까 그 손이 가는 대로 랜덤으로 하셨다고 치죠 일단 치죠 네 그랬는데 아이유 갤러리를 누른 다음에 동시에 디스 인사이드 아이유 갤러리를 제가 열었죠 네 네 디스 인사이드에 있는 아이유 갤러리를 같이 열었습니다 제가 아 그냥 본인이 같이 열었다고요 네 그랬더니요 군장면 공중시 포털에 있는 아이유 갤러리와 디스 인사이드 아이유 갤러리에 똑같은 글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음 미러링 사이트구나 네 디스 인사이드 미러링 사이트가 탄생한 거죠 에나디시란 말이에요 에나디시 같은 거죠 이게 뭐지 하고서 사이트 하단을 보았더니 사이트 운영 업체 포털을 소개하는 항목에 디스 인사이드라는 이름이 적혀있어요 군인공제 CNC라는데 옆에요 네 M플러스 대시 V 그 군인들이 들어가는 포털 사이트에 디스 인사이드라고 업체명이 적혀있다 업체명이 적혀있습니다 업체명이 적혀있으면 포털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회사 소개, 제휴무늬, 나라산 카드, 생명의 전화 이런 식으로 써있고 쭉 써있는 다음에 주식회사 디스 인사이드 대표이사 김효식 대장애 대장애 이름이 군포털에 있다 군포털에 있습니다 물론 하단에 보면 카피라이트 저작권으로 해가지고 군인공제회 CNC 협력사 디스 인사이드라고 나와요 군인공제회 CNC의 협력사로서의 디스 인사이드구나 협력을 웹에이전시도 아니고 웹관리도 아니고 디카 판매 중개업도 아니고 갤러리를 내줬어 제가 아개를 이 M갤러리에 화가 나는게 뭐냐면 스포츠 취미란이 있어요 M갤러리 하위에 여기 들어가면 해외축구, 해외야구 이런게 있는데 아 이용이 뭘 지적할지 전 아까 들었어요 국내 축구에 축구팀이 FC서울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국내 야구에 KT, LG, SK는 또 빠져있는 상황 아싸 들어갔다 맥세는 들어가 있는데 최소 7등했다 이런 군에 납품을 하는 거네요 군납업체가 된 겁니다 그걸 갤러리를 군납해요? 네 일단 좀 위배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유저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납품을 한다? 그것도 이상하지만 근데 이게 작성자의 저작권을 얘네가 이렇게 해도 되나? 뭐 디신사이드의 이용약관이나 이런 것들 다 뒤져봐야겠죠 일단 디신사이드가 이렇게 군장병 공식 포털이라는 싸지방 첫 화면에 진출을 언제 했나 좀 찾아봤었어요 근데 관련된 기사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뭐 사업권을 받아냈다 뭐 군인공제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들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완전 조용히 들어갔네요 조용히 들어갔네요 관련 기사가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디신사이드가 다른 업체와 제휴를 맺었다라는 그 다른 업체가 보도전을 내버렸어요 아 신난 놈이 실수했구나 홍보실에 우리 디신사이드와 계약을 했다 디신사이드의 광고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할 것이다 디신사이드는 군인공제회와 함께 군장병 공식 포털 그러니까 사리버 지식정보방의 시작 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써버린 겁니다 우와 이 날짜가 3월쯤인데요 그래서 이제 3월 전후로 해서 군 내부에 계시는 분들 지식정병들 이 목격한 디신사이드가 이 사이트를 인수한 시점이 언젠가를 찾아봤더니 2월 23일부터 올해 2월 23일부터 디신사이드가 M플러스V라는 사이트를 운영합니다라는 공지가 떠요 M플러스V 그 군장병 공식 포털을 디신사이드가 아예 운영을 한다 2월 23일부터 M플러스V나 디신사이드에서 운영합니다라는 공지가 뜹니다 7월쯤에 한 번 더 개편을 해가지고 공지가 뜨고요 그 전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M플러스V든 M플러스U든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다른 업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기 있는 걸그룹 관련된 콘텐츠를 사와요 신문사들로부터 예를 들면 지금 M플러스U 같은 경우에는 탑스타뉴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네 뭐 이름만 들어도 뻔하네요 네 마스타 같은 느낌이네요 탑스타뉴스라는 회사는 그 그 스타는 아니겠죠? 네 네 공급은 아니에요 걸그룹들의 공연 HD 사진을 공급하는 오늘 뭐 사단장의 숨막히는 뒤태 이런 걸 아니고 네 이제 나인뮤지스의 숨막힌 뒤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게 사단장 훈시 중에 속옷 보이는 뭐 사진 이런 거 아 그런 네 그런 건데 이제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은 사진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거기 거를 사와요 얘네가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형태로 사이트를 운영을 해왔었는데 디시인사이드가 이 사이트를 인수하면서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오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넣기 시작합니다 미러링인 거죠 결국 미러링으로 넣었는데 여기서 갤러리 구성에 하필 걸그룹 여자 스타를 전면에다 내세운 거죠 그래서 사이트 처음 들어가면 보입니다 네 무슨 나인뮤지스 공연 뭐 카라 공연 뭐 걸스데이 공연 위몽 공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엉덩이 이제 삐죽 내미는 그런 사진들 쭉 나와요 군장병 공식 포털이라고 제목이 나와있고 이게 이제 네이버의 화면이랑 어떤지 머릿속으로 비교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뉴가 갤러리 그리고 거기를 딱 커서를 갖다 대면 풀다운 메뉴가 뜨죠 첫 번째 메뉴가 걸그룹 그 걸그룹에 갖다 대면 첫 번째가 소녀시대 가로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겔이 있습니다 태연겔, 티파니겔, 유나겔, 유리겔, 서연겔, 써니겔, 수연겔, 효연겔 요즘은 8명이죠 멤버가? 그럼 다 털었네요 소녀시대는 그 다음에 에이핑크, 정은지, 엑시드 이렇게 읽는 거 맞습니까? 러블리즈, AOA 이렇게 읽는 거 맞습니까? 시스타, 걸스데이, 현아, 레인보우, 미스에이, 수지, 레드벨벳, FX, 다비치, 시크릿 미스에도 4명인데 1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메뉴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요 특정 스포츠 팬들을 차별하는 느낌이 들고 군장병 포털인데 거길 들어가서 첫 번째 메뉴에 첫 번째 하부 메뉴에 첫 번째 하부 메뉴에 쭉 깔린 게 다 여자 아이돌 그룹이라는 게 이거는 잠시 후에 문제를 제기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상해요 이게 무슨 그래서 그 메인 페이지에 딱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걸그룹 사진 걸스데이, 일본 점령 시작 어제 일본에서 그녀들 익시드, 귀여워, 무슨 무슨 무대 움짤 헬로비너스, 불꽃축제, 나라 고화질 직캠 이게 군장병 포털에 그 밑에 있는 투데이베스트 보실래요? 메인 화면 이거는, 이거는 그 뭐 마스타뉴스? 뭐 이런데 저 뉴스사이트 이상한 데에서 그 발기부전 조류치료제 광고 쭉 빼면 나와있는 야르타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 모아놓은 그 화면 그대로 나오네요 투데이베스트, EXID, 오늘은 놓칠 수 없는 한의 위주로 여자친구, 인천공항 예린이 예쁘다고 난리 여자친구는 그룹 이름이죠? 네, AOA 안녕 우리말 서련 패션모델 편 움찰, 움찰, 쪄왔음 쪄왔대요 쪄오는 게 뭐야? 불려오나? 사진을 물에 넣고, 인화 과정인가 봐 박신의 가을 화보 하면 이분이 떠올라 수지, 인천공항 출국, 수지움 짤 귀여워 돌아버리겠다 여가네 그리고 이 와중에 개그맨 박명수씨가 정말 위대한 게 이 사이에 껴있습니다 실수로, 실수로는 거야, 실수로 해외축구, 박명수의 드립력 이렇게 껴있네요 실수로는 거야 해외축구인데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아, 해외축구 좋아하니까, 남아들은 DC인사이드에 있는 갤러리 내용과 같고 그 DC인사이드는 뭐, 가수, 연예인들의 직직을 퍼오는 어떤 회사 왜 해외축구에 박명수 얘기가 올라온 건지 아세요? 왜요? 왜냐하면 해외축구 갤러리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아, 갤러리 미러링이 되니까 네 뭐, 그런 그림이다 지금까지 그거를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진영 선생이 눌러보셨다는 그거네요 DC인사이드의 아이유 갤러리와 M플러스 V사이트의 아이유 갤러리는 지금 맨 위에 떠있는 글의 제목이 똑같고 올린 사람이 똑같고 내용이 똑같고 이건 무슨 소리냐면 국가에 돈을 들여서 더불어서 장병들의 돈을 뜯어가면서 DC인사이드를 보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첫 페이지로요 그러니까 물론 스킬만 바꿔서 미러링해서 DC인사이드는 사용자들이 올리는 글을 마음대로 납품하고 있다 군납을 한 거죠 네 물론 민간 사이트들이 신문사 사이트들이 이런 식으로 여성 걸그룹의 사진을 전면으로 내세운 일들은 많기는 해요 어지간한 신문사이트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전부 네 엉덩이 삐죽삐죽 나오는 그런 움자 같은 거 넣어가지고 광고도 뜨고 기사도 뜨고 그렇게 하는 건 다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문제인데 군에 설치되어 있는 군 PC방의 첫 페이지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공급이 되었다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 안에 이제 국가의 이름과 군의 이름과 그리고 군 공공의 자산 예산들이 투입이 된 결과물이 이렇게 됐다는 건 다른 문제죠 그리고 경험해 본 기억에 의하면 지금 남는 여가 시간에 장병들이 다들 민간계에서 사진 주고받고 짤방 올리고 이런 것들을 쳐다보는 소비자로 변했다는 건 군인들 자체 내에서 유저메이드 컨텐츠를 생산하던 곳이 있지요 그렇게 허락받진 않았지만 인트라넷 내부에 있는 컨텐츠가 싹 사라졌겠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거기 들어갔을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을 뽑아다가 회사 몇 군데가 들어와서 돈으로 환산해서 장병들에게 빼앗아 가고 있는 중이네요 사실 인트라넷 내부 군인트라넷이 뭐냐면 이제 군 내부에서 쓰는 망이에요 업무망이죠 업무망이고 그 망은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폐쇄망이죠 폐쇄망인데 그 안에는 이제 군 부대 업무용 시스템들이 다 있죠 뭐 초과 근무 수단 이런 것들 있고 주차관리 이런 것들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엑스위보드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동호회를 만들어 놓고 가는 간단한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가는 우리 부대도 아닌 저 먼 부대 어딘가에 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군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같은 업무를 보는 전국의 병사들이 정보를 나누거나 푸념을 하는데 가볍게 쓰죠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없었겠네 많이 정보의 저수지라는 별칭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공군 쪽에서 그거를 많이 공군 인트라넷 공군 인트라넷 네 거기 좀 많이 있었죠 이게 사실 내부 인트라넷에서 쓰는 업무용 사이트들조차도 병사들한테 개발을 좀 시켜요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중앙전산소 이런 데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예를 들면 뭐 물품 군수 납품 이런 것들을 이제 재고관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스템만 만들면서 문의 게시판을 만들어봤는데 그 문의 게시판에 문의 게시판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인다든가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뭐 이제 연재 소설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전군에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글 쓰는 재주를 그때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귀환이 소설을 군대에서 다 읽은 거 아니에요 네 퍼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도 그렇게 인터넷 내부에서의 트래픽들 중에서 그렇게 업무용 아닌 사이트들을 접속하는 트래픽이 좀 많기는 해요 사실이에요 민간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 옛날 19세기 18세기에 산에 있었는데 민간의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이 거기다가 정자 하나 놨다 그럼 거기에 모여서 그냥 일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여흥을 어떻게 쓰느냐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21세기에 그리고 그 자원을 뽑아다가 유식대장이 한낱 갤로로 바꿔놓았다 장병들을 그리고 돈도 가져갔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장면 공식 포털이라는 이 인터넷 사이트 싸지방 첫 페이지죠 첫 페이지 이 사이트에 회사 소개 메뉴를 제가 눌렀더니 이 회사 소개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휴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다양한 걸그룹 여자 스타일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이거는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5,60대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의 아들들을 이따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납품업체들이 그리고 군이 그럼 지금까지는 군대에서 발생한 군인들의 고립감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들이 걸그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걸그룹과 여자 연예인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였고 움짤이 부족해서 그 얘기라는 걸로 환원할 수도 있잖아요 막 갖다 붙이면 사실 군 내에서 군이 혹은 국가가 여성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군 내부에 뭐 네모반이나 그런데 여자 사진을 붙여가지고 연예인 사진 붙여가지고 그거 좋아한다든가 그런 일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요즘에는 징계감이거든요 성국 일반으로 그런 식으로 여성 사진을 붙여놓는다든가 이제 뭐 행보관이 좋으니까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것이 군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바뀐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커뮤니티 사이트들이나 그렇게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끊임없이 차단해왔었던 싸지방 운영 정책에 반해서 정반대가 된 거예요 정반대로 지금 첫 메뉴가 갤러리 첫 화면이 같아 보인 거예요 첫 메뉴가 아이돌 갤러리 내무실에 여자 연예인 사진을 걸어놓는 게 성군기 위반이라고 해놓고 이런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벽에 걸려있는 여자 연예인 사진이 여기 이 M플러스 V에 있는 콘텐츠에 대한 경쟁이기 때문에 없애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정확한 지적이네요 M플러스 V 트래픽 떨어질까 봐 그거 못 붙이게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독점이니까 그러니까 깨끗야만서도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인 거죠 사실 군내에서 여성에 대해서 갈구하는 남성 장병들 물론 여군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간부급이고 장병들은 전부 다 남성이니까 그 장병들이 여성을 갈구하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건 굉장히 좀 논쟁적인 문제이긴 해요 전 세계적으로 논쟁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해왔었던 군의 입장과 반해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로 저 터면이 구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성을 대하는 태도 그것도 그건데 세계의 야구팀을 대하는 태도 아 그렇죠 그리고 11개의 일브리그팀과 나머지 그렇죠 일브리그팀들을 대하는 태도 그렇죠 FC서울에 대한 맹신 편해 편해 LG의 뒷돈을 받은 것은 아닌가 GS도 GS 아 GS의 전북패는 붕괴한다 그 외에도 이준행 선생이 이제 늘 그렇듯 매우 침착한 어조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서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네 아 이 얘기가 제가 오늘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 맨날 하잖아요 요새 요새 뉴에라 샵에 갔더니 사우스파크 스냅백을 팔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중에 스탠마시가 얘기하는 맨날 얘기하는 거 나와요 나는 오늘 무언가를 배웠어 사람들 다 죽고 나면 마지막에 하는 말 있잖아요 I'm lying something to do 이러면서 그 모자가 있더라 보면서 내가 아 사우스파크에서 배워온 말버릇이구나 하여간 이런 저참한 꼴이 나곤 이런 것을 청취자 여러분과 UMCPD는 배웠습니다 지금 병영문화가 바뀌는 것의 뒤편에는 세금으로 나온 군 장병들의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해 가려는 국가도 아닌 국가에서 용인받은 이익단체들 의 뻐덩이가 튀어나와 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커 보이고요 이준현 선생이 지적했던 성군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현대화되고 좀 더 엄격해졌던 것으로 굴고 있던 군이 갑자기 군 장병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라고 수주를 받아서 발주를 때려서 만들어 놓은 곳에 노출이 심한 여자 연예인들 사진만 쭉 늘어놓았다 사기 진작과 휴식의 터전을 위해서 하하하하하하 그 문제는 이용해 표현했다 그러면 그죠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사진을 내무실은 몰라도 관물대 안쪽에 붙여놔도 되잖아요 최소한 자기 그랬었죠 무슨 상관이야 언제나 두 가지를 붙여놉니다 장병들은 운동했을 때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여친 사진 없으면 연예인 사진 혹은 여친하고 그다지 친하지 않으면 연예인 사진 가끔씩 만화 캐릭터를 붙여놓는 분들도 계시던 마법 천자문은 아니겠지 탑블레이드라던가 뽀로로 이런건 아닌데 그죠 존중해줘야죠 네 뿐 상관이야 뭘 붙여놓든 근데 내가 붙여놓는 연예인 사진은 혼날 수도 있다 행보관님이 엄격하면 그렇지만 군이 인정해준 돈을 내고 들어가는 싸지방의 군 장병 포털에는 그런 사진보다 더한 사진이 줄줄이 있다 그리고 어느 수위의 사진이 올라올지는 알 수가 없다 왜냐면 그건 바깥에 있는 DC인사이드 갤러들이 알아서 정할테니까 힛갤러 뭐가 갈지도 갤러들이 민간이 정하면 그걸 보고 해야 하는데 시간을 쓸 것이다 DC가 나쁘다는게 아니에요 다만 군의 이 태도가 나쁘다는거죠 장병을 바라보는 우리가 팔수만 있다면 너희에게 너희의 10만원 되는 월급을 다시 우리에게로 걷어올 수만 있다면 너희는 타락해도 좋다 이 태도가 마음에 안드는 겁니다 너희는 타락해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만큼 자극적인걸 던져줄 수 있다 뭐 이런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장병들이 나빠지고 말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돈이 되면 앞으로 장병들을 상대로 징집돼서 들어와야 되는 장병들을 상대로 무슨 짓이든 다 할거란 생각이 드니까 그런거죠 그렇습니다 한국군의 역사에 비춰봤을 적에 지금 단순히 걸그룹 사진을 공급한거 이상으로 그 이상의 것도 공급할 수 얼마든지 있는 상황인거거든요 사실 정말 안좋은 상황을 상정해놓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애교 네 예를 들면 당장 40년 전만 하더라도 1970년이나 그쯤만 해도 미군기지 근처에 공창이나 이런것들을 국가가 직접 관리했었던 역사들도 있었고 네 그 국가의 중요 수입원 으로 불렸죠 혹은 팀스테이프트 훈련을 나가면 훈련장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 진짜요 그건 한결에 보도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국방부가 일부러 관리했다고 하죠 그걸 그리고 뒷도내를 챙기고 2차 대전은 또 일본을 욕할 처지가 아닌데 그런 역사에 비춰봤을 적에 군에서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걸그루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한게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이상한거에요 더이상 이렇게 돌아가면 안되는거죠 최소한 우리에게 징집돼서 들어온 저 국민들이 금방 나간 다음에 선진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유권자고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도 어디서도 지적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을 날카롭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병역문화의 선각자 레인 이걸 이준행 예비역병장 네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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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예비군 올해가 마지막이신가요 내년인가 민방위로 곧 진급하시는 민방위 진 옛날에는 어떻게 그런걸 내가 몇년차지 이런걸 왜 까먹지 했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저도 기억 안 나요 조금씩 멀어져간다 머물러있는 짬밥인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병영사고가 인명살상까지 이르는 참혹한 사고가 몇번이 났죠 많은동안에 박근혜 정부에서 낸 아이디어라고는 병사들을 계급을 없애고 용사라고 부르는 것으로 퉁치자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었는데 오늘 레인이 이걸 이준행 용사와 함께 중요한 군의 중요한 잘못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 시간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뵐 때까지 안녕히 하지만 절대로 스탭은 아닙니다 XSFM입니다 아니 애 어린이집 배정받은 날이면 충분히 특별한거 아니야? 뭐 맛있는거 없어? 오케이 노곤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곤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구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에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제가 가끔 욕을 먹어요 군대 시절에 좋았던 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진짜요? 욕먹을만 하죠 왜냐하면 군대 누군가한테 지옥이니까 물론 전 당당합니다 토왔던 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낫았던 점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이병이 유땡땡 이병이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막내가 중대장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19살 때 들어온 상병이 군번이 잘 풀려서 상병 중간이었는데 상병 중간인데 왕국가 된 거예요 훈대장이 된 거예요 막내야 이렇게 부르는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저 때문에 불편했나봐요 저 때문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출신을 절대 안 말아다녔기 때문에 제가 신경이 쓰여서 제가 UMC인 걸 알고도 선임들이 말을 못했어요 진짜요? 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나 험악하게 하고 다녔길래 험악하게 할 게 뭐 있어? 이거보다 머리 좀 더 짧은 정도? 군인은 다 머리가 짧아요 그리고 빵모자 쓰고 네 요즘은 빵모자 쓰죠 요즘 용사들은 근데 들어가서 좋았던 건 서로 묻지 않으면 묻지 않는 분위기만 생기면 출신도 학력도 따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보직도 안 따집니다 낮에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무슨 보직을 수행하다 왔더라도 저녁 때 독서실에 모이면 다 보던 책들을 보고 서로 좋아하는 같은 영화를 보고 일요일 토요일이 되면 이건 물론 원래 하면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만 DVD를 꿍쳐 들어와요 같은 일본 드라마를 보고 같은 미국 드라마를 보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영화를 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러면 미친놈들처럼 계속 뽀로노토로 뽀로노토로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저도 저한테 제소대는 그랬고 우리 대대는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장병들이 징집돼서 들어간 많은 장병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에 정통하게 됩니다 적어도 한 권은 읽게 되죠 네 일본의 현대소설들의 깊이 꽂히고요 그 다음에 동유럽이나 서유럽의 대문호들의 소설도 좀 보고요 저는 귀연히 그리고 마음 먹은 자식은 시작했을 때부터 입영 때부터 열심히 읽어서 토지를 털어요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도 초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다 보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론 그래요 웬만한 자대도서관이라고 해놓은 조그만한 곳에 토지 전집집은 있던 것 같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그 정도는 기증해주더라 여러분들의 자대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상 가장 문학에 가까워져요 저도 그때 버트랜드 러셀의 책들을 봤어요 그전에는 짧게 에세이들만 읽었다가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다른 좋은 걸 제공해줘서 뺏었으면 모르겠는데 질이 나쁜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돈을 뺏으면서 내 돈을 빼앗아갔으면 좋겠을 정도의 자극적인 걸 내놔야 돈을 뺐죠 저는 그것만 싫은 거예요 장병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받고 장병을 상대로 월급을 환수 저는 자꾸 환수라고 말하게 됩니다 환수를 하고 싶으면 그 어떤 거라도 내놓을 수 있는 돈만 안 걸렸죠 저는 장병들이 시간 남을 때 계속 롤을 해도 좋고요 겔지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뭔 상관이야 컴퓨터를 끄라는 게 아니야 일을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데 10만 원 주는 월급 뺏으려고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전 그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말이죠 사람들은 상온에 노출돼서 그 상온을 채워줄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되면 알아서 멍청해집니다 그건 매우 부수적인 효과인데 그 부수적인 효과 때문에 이준행 선생이 걱정하는 난리통이 나겠죠 성공기 문란도 가능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났을 때 개인 장병들한테 책임 다 전가하려고 죽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따위로 해놓고서 이걸 우리가 이준행 선생이 아니고 어떻게 알았겠냐 이런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성각자 네 찬양들 하시고요 이제 신발만 이쁜 것이냐면 완전체 산행 다녀오셨어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천리안군을 한 듯한 빈티지인가 봐 패션 성각자한테 지금 그렇죠 신발 안 사줄 거면 뭐라 하지 않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나불돼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이제 UMC의 심기를 거슬리면 택배로 에어조단을 받아보신 뒤에 몇 마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피누프도 아니고 리트로 정말 막 신을 거 그냥 하나 산 건데 별로예요 진짜? 신발은 막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신발은 막 신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지요 네 근데 시장에 나와 있는 신발도 물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을 쓰라고 신발이 왜 발명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이론 중에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컷들이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매우 그렇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컷이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인간 수컷이 또 따지고 보면 그렇네 옛날 그림들 보십시오 코디 맞추느라 죽잖아요 남자들 그렇죠 남성의 아름다움이 말살되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벼스라치들 모자랑 신발이랑 깔맞춤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대박 요즘 힙합 스타들이나 입는 올핑크 아 셀먼 연어색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신경 못 쓰다 보니까 뭐 신발이나 칩시다 그래도 비교적 정직한 시장에 나와 있어요 사면 사고 아니면 아니야 근데 하루종일 병영 안에 갇혀있다가 가는 싸지방 병영 안에 실제로 있을 뿐이지 장소가 주는 그 사이트가 주는 해방감은 병영내가 아니죠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상품을 쭉 진열해놓고 그리고 우리 돈을 뺏어가는 유식대장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군관계 군관계 뭐라고 부를까 군관계 이익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이 돈으로만 아니죠 군이 민간에 돈을 잡고 퍼다주는 일이 이렇게나 많아서는 안되겠습니다 군의 날 낀다래 한번 준비해본 군인 이야기하면서 이번주의 히스테리 사건 8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칩니다 책임 프로듀서 UMC 장임수석 이용훈 이연화 기술행정관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언제 뵐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지만 늦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배고 Maci 배고파 is now a 배고 stock frän제 감사합니다.